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수님 말씀해 주신대로 프랑크포니 말리공화국 독원족 소녀 출생에서 겨우까지 교육에 관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2019년도에 말리에 다녀오면서 여러 지역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그 당시 갔을 때 모티지역에서 독원족하고 플라리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3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역을 돌아오면서 최근에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봐야겠다고 시도를 했고 또 우리 임기래 교수님께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면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잠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우선 먼저 말리 동원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건데 이 지역은 마을 자체가 반바라 지역이 돼서 되고 있고 서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족사에서 가족이 배치된 전통적인 전략과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각 연령대에 어떻게 이들이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을 받아서 동원족 사회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동원족 사회에서 우리는 소녀들을 훈련시키는 다양한 방법도 있는데 주로 에코아트 지역에는 거의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들 나름대로 정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 서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에서 동원족 사회의 이해인데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인종계열을 보면 먼저 만대계통의 사람들이 많고 또 이 만대계통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말리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쇼크테이타쿠나 이런 부족들이 주로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로는 이제 미제로 콩고어군에 속하고 만대역의 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주지역을 보게 되면 산지지역이라든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대체적으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건조합니다. 식물이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우기를 보게 되면 식물이 말라있고 영구적인 수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들 나름대로 수로를 만들어서 자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정제적인 면에서 보면 농업을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지장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데 큰 기장과 작은 기장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식량이 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없고요. 사회를 보면 산업사회의 영향을 받는 과정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에서는 더 번이, 디번이 말한 대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농경사회 같은 경우는 배타적인 관계가 우세하고 안정적인 현지 공동체를 통해서 제한된 사회적 유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안정적인 직업군의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사회로 보면 보편적 성취 규범이 매우 우선 중인데 고도의 사회적 유동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적인 산업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말리 동원족이 살아가는 그 장소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사막화의 현상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생명을 주는 자와 도덕의 수호자,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서 여성의 위치가 나오는데 여성의 위치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종교적 사회적 기능을 위한 음료를 제조하고 또 종족사회의 번역과 확산을 주는 생명을 주는 자로서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며 또 여성들의 신분 보장, 종족사회 확장으로 하는 모체로서 여성을 존중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말리 지역에서 특별히 동원족만큼은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조금 존중해 준다는 것 그것이 다른 부족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가족과 확대 친족 집단은 자체 이동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또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도록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여성이 노업을 하거나 생산활동에 가담을 할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이익을 여성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말리 사회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건조의 전통과 문화인데 종교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 도건조 가운데 제가 이제 만난 사람을 에미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요. 미영은 먼저 태계 한명하고 지상가족의 보호세를 그리고 이 가족의 출신에 전염하는 동안 지상에 남아 지부여성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자격에서 저항한다는 이 말을 하는데 지금도 잘 기회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함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아이샤 오고이바라는 분은 아그네스 환상의 신앙적 가치를 주장하면서 결합, 유전, 다른 세대 간 유사성의 생존 이유는 이슬람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 그렇게 말하는데 도건조가 가지고 있는 전통 사회와 전통 종교 이것을 떠나서 7세기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이슬람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도건조 사회가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건조의 종교와 문화 전통은 이주자들에 의해서 실용주의가 수용되었고 토착 종교들을 전충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또 종교적 관여가 관행, 효율이 발휘되는데 일관성이 없어도 관대하게 받아들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고 쉽게 변화하는 종교적 토양,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이냐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원인을 보면 문자로 기록된 경전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동감을 해요. 도건조가 가지고 있는 도건조 문화만의 신화 혹은 또 전통 종교에 대한 어떤 경전이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루이스 브래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전반의 세속적인 관점에 도전한다. 흑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를 주장하고 서구 또는 이슬람교와 상중하지 않은 아프리카 중심주의 역할을 약화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보면 도건조 사회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는 것을 운영 중에 대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역사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이지만 편협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건조 전통화 문화에서 사회적 전통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는데 이 사회적 전통에 대한 견해를 보면 소수 공동체 사회적 법을 제정하고 지킨다는 건데 11세기에서 13세기경에 도건조 족을 비롯한 반발하죠. 또 쇼키 케이타 만대계의 사람들은 자연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성을 지켜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마을마다 조령을 숭배하는 관행이 있는데 어떤 정자나무라든지 소수의 작은 집을 건축해놓고 그 자리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람들이 앉아서 힘을 가지면 아닙니다. 그곳에는 굉장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구조 안에 보이지 않는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왕, 추장, 부족장, 무당 이런 식으로 해서 삼각형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마을정책구조는 중앙집권제가 아닌 북의 시족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부족의 가계가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는 성향이 있고 또 여섯 번째는 추장이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제 역할을 한다. 정체적이라고 하는데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와 마을의 리더로서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추장이 바람이 부니까 씨를 뿌려라. 오늘은 불을 느끼니까 씨를 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접 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또 일곱 번째는 전통신앙에 뿌려두면서 창조신앙을 다 가지고 있다. 창조신앙. 토고에도 그렇고 가나도 그렇고 이제 소부아프리카 지역에 보면 각 부족별로 창조신앙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적도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가면 의뢰와 선조재산. 통과 의뢰에 대한 것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인생의 주기별로 갖고 있는 탄생과 그다음에 이제 결혼과 사망기 장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아이가 언제 태어나느냐는 통과 의뢰를 통해서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통과 의뢰 이전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 이름 짓는 것 뒤에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할래. 남성할래와 여성할래.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어요. 또 아홉 번째는 이제 문화협회는 신흥기획에 가미된 포용적 문화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부아프리카 지역에 가장 많은 마스크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콩고시라는 마스크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마스크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리 마스크가 가나, 토고, 베넥, 부르키나파소, 리젤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가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상속 문화가 정승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원족의 전통과 문화에서 사회적 조직인데 같은 혈통, 결혼의 유대,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하는데 이 커뮤니티스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족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스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회적 조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위계지배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아내와 자녀들로 구성되었고 종교 사회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가정 위계지배 구조로서 정치적, 종교적, 관습적, 전통적, 종종 문화적 가정과 사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고 가정에는 남자와 그 아내들, 청소년기 아이와 아버지 쪽, 한아버지 쪽 그래서 집에 같이 거주하는데 그 마당이 이렇게 있으면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집들이 있어요. 그게 다 한 식구입니다. 보통 많게는 40명, 적게는 뭐 10, 6명, 더 많으면 120명까지 이렇게 한 마중 공동체를 가지는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울타리 안에서 똑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정의 질서, 위계질서를 하는데 그 위계질서는 어떻게 했냐면 일부 다처주의인 경우에는 그 부인 한 명마다 집이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녁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로 가족의 전체를 들여다보고 자녀들을 풍기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하나의 가정의 의계질서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갇힙니다. 5분 남았대요. 중간에 좀 지나가고요. 여기 지금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은 공식 참고입니다. 말리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원족 사회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차단 들나 보는데 여성의 교육의 복과 역할이 나오고 소녀교육의 통합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치적,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성의 역할로서 토지, 가축, 노동력, 자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건데 여성의 성장과정의 범주로서 1단계 0세부터 6개월 유아기 연령 6개월에서 8세 청소년기 연령 8세에서 15세 30세인데 보통은 3단계 부분에서 여성들이 결혼을 해요. 15세 결혼을 해요. 현대화 내에서는 15세 30대인데 닭하루라든지 바바꼬 도시로 들어와서 세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와 있는 사람은 결혼 연령이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교육을 받기 때문에 경제와 기쁨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여기 보시면 영화를 위한 교육인데 태교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이 논과 밭에 들어가는 거 말린 생선, 호두주스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메뚜기, 참깨, 꿀 이걸 먹으면 왜 안되냐 치아가 꺼머진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으면 이런 금비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나 토테미즘 또 신상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아이에게 쇼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데는 가도 안 되고 기후재에 있는 데를 들어가서도 안된다. 뱀을 죽이면 안된다. 다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이를 낳을 때는 자신말로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지 아이가 정신적으로 정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되고요. 출산과정과 출산후 그 다음에 상고 이름을 부여하는 건데 보통은 7일째 되는 날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데 아버지가 지을 수도 있고 유방이 지을 수 있고 부족장이 지을 수 있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이름을 줄 때 철학적인 기초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바빠졌는데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고요. 아버지의 첫 번째 의무는 잔여님인데 이슬람교 교리에 따라 아버지의 교육 방법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성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개인이 속한 성 그니까 지관의 이름이죠. 퍼스트레이드에 대해서 그 다음 집단적 성격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유아기일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의사소통의 원천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어릴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어머니의 역할이 크고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데 보통은 7개월까지 이제 같이 지내면서 걷기 교육을 시키면서 관계성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해요. 아이와 엄마의 관계성 교육을 통해서 하고 의사전들의 본질을 잘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자기 정당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격 형성에 대한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기를 또 넘어가서 보시면 상당한 건데 1에서 8가지를 쭉 보시면 사회적 도덕의 가르침 부터 시작해서 아침 인사 교육을 아침 식사를 하고 꼭 안녕하세요 노인에 대한 공손함을 표현하고 또 식사 전에 손 씻고 식사 후에는 꼭 똑같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해야 됩니다. 식사 후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말리의 도무축 교육에 실패해요. 이것이고 성숙한 소녀로 양육을 다하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타인을 격려할 수 있는 거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하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절구통을 찍고 문물에 가서 물을 떠오고 이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섹스 마스크 속옷이라는데 다이사리로 통과하는 천초각을 통해서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어머니의 반려를 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청소년기에서 특수교육과 결혼중등을 위한 교육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고요 성인계 15세에서 30세 교육은 약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결혼식 날 밤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남편을 맞이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상세하게 교육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특히 서부아프리카 교육은요 여성의 교육은 여사의 교육은 엄마가 책임을 지고 남자의 교육은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하고 별개예요. 가정교육은 여성이 그 다음에 생산하고 밖에 일을 하는 것은 찬양하고 하는 것은 아빠가 부변돼서 이 부부라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의 현재 문화와의 차이 등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동원중 어머니의 역할을 그리고 표현한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가 있고 또 어린 소녀의 전통과 현대교육을 통한 융합교육이 요즘 최근에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5세까지 보통 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현대교육을 밖에서 도시로 나와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마이 동원중 소녀에 에서부터 결혼까지 교육을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현대교육을 통해서 현숙한 어머니로서 기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발표를 감당하면서 합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